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이자 화천대유의 소유주로 알려진 전직 기자 출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상 밖으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 올해 51시에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어디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많이 듣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정도의 사안에다 계속해서 전거인별 우려가 있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구속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상당히 정치화된 대법관 그리고 정치화된 판사들의 상식과 순리 그리고 법리를 벗어나는 그리고 평파적인 대단히 정치적인 법 적용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사람들이 입에 드는 대법관이나 판사들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올 초에 부상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김태규 변호사는 법원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진단합니다. 제목은 상식 따위는 개나 주워버리는 법원이다. 한때 법원에 몸담았던 김태규 부장판사는 왜 이렇게 정치화된 판결 이렇게 일반인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판결이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냥 분노를 부추기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정권이 반대파 숙정을 위해서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에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단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영장자동발급기다 이렇게 말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이런 영장자동발급기가 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 오면 희한하게도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일체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되어버립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만배에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수긍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번 정권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없었습니까? 구속의 필요성도 충분했어. 그래서 때려잡을 명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는가 되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양성태의 변명이 수천억 원을 해먹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핑계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렇게 편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나 따져봅시다. 그들이 정거를 숨겼습니까? 그들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국내에서 잠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또 아니면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였습니까? 솔직히 정거를 인멸할 위험도 없었고 도주할 위험도 없었습니다. 선동으로 일어난 국민적 공분 하나로 구속하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네요. 선동으로 일어난 국민적 공분 하나로 구속하고 창피함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김만배의 차이는 그들은 정권을 잃어 힘이 없었고 김만배는 살아있는 권력과 기대되는 미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쁜 놈을 풀어줄 수 있는 동력이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공식기구가 되었습니다. 법원장은 자기들의 선구로 뽑고 영장전담법관이나 주요법원의 행사재판부의 판사를 사무분담 우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부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사사법을 이끌어갈지 모두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해석을 과한평가라고 나무랄 때에도 의심을 거두자 하는 것은 그들은 상식을 초월한 무모함과 무도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pd 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주류리 무죄를 쓴 판사가 마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순진한 것입니다.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입니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일체 없습니다. 물론 검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근성근성한다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적당히 영장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굳이 영장을 발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치 허접한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운 것이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서로 미적됨에 떠넘기고 그 가운데 국민들의 복장이야 터지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정치 판사든 정치 검사든 정권이 연장되도록 도울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정치 판사든 정치 검사든 정권이 연장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나는 김만배에 대한 영장의 기각을 이렇게 봅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는 김태규 변호사 전 부장 판사의 예리한 현장 진단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떠들 때 그래서 김명수의 대법원과 김오수의 대검찰청이 만들어질 때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들만 여기서 주구랑성 개들입니다. 정권의 개들만 남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장면을 오늘도 목격한 것입니다. 이미 이 정권이 말아먹은 법치주의는 오늘도 깰 기미가 없습니다. 저의 해설은 정의는 이미 고물상에 팔아먹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법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선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허허허 호호호 하고 넘어갈 태세입니다. 총선에서 부정을 하더라도 오리발로 내밀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대법관은 정금물을 위조해서 원고척에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정의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게 인간사회가 아니고 짐승사회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짐승사회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옳고 그런 것이 없고 나쁜 것이 그냥 옳은이로 둔갑되는 세상이 그것이 어떻게 짐승사회가 아니고 인간사회라고 부르겠습니까? 대법관이 혹은 판사가 재편을 무조건 무죄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에다 잡아넣어서 콩밥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재판으로 판결로 드러내면 그게 공산사회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법정의와 선거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선대의 노고와 그리고 염원이 담겨서 그리고 정말 하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마땅히 자신이 누리고 또 귀하고 좋은 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발전시켜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짐승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로부터 하루속히 정신을 차려서 인간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말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준엄한 그런 질타를 퍼붓는 김태규 변호사의 멋진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